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포레스트 저희가 다시 어 둘이서 조진구와 룬라엘몽의 호흡이 계속 다시 한번 가보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한달만입니다 두달만에 뵙네요 11월 1일날 하고 진짜 오랜만이니까 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외벽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뭐야 이제 뭐 새로운 업데이트 뭐 뼈가죽 뭐 뼈 무슨 뭐 다양한 뼈를 통한 그런 아이템들이 업데이트 됐다고 하니까 어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방송에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고 또 뭐가 변했지요? 뼈 뭐 바구니랑 뼈 펜스 이런거 그리고 어 괴물들이 괴물들 척력이 약해진거? 괴물들 어 뭐야 하향됐어? 어 척력이 좀 하향되고 어 그리고 뭐 예를 적 있었는데? 카타나 위치가 바뀌고 아 맞아 아 우리 카타나 찾아야되는데 카타나 위치가 바뀌었대 이렇게 새가 여기 한곳에 모여서 세대가리가 된거지 새 원래 이거 뭐야 흰색이었던거 같은데 세대가리들이 껌적으로 바뀌었대? 친구가 죽어도 그냥 이 자리에 오잖아 아 그리고 동굴이 또 6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음 동굴이 6개가 동굴 입구가 많아졌어 입구가 아 입구가? 근데 그거는 좋은거다 우리가 황급하면 우리끼리 버려도 나중에 알아서 탈출할 수 있겠지 뭐 화살 화살 척을 어떻게 하면 안되더라? 그 쉽게 말하면은 이 게임은 그 생존게임판 무한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저께 그 부산 형사하고 이렇게 하시는거 보셨죠? 예 추격전? 저희도 똑같아요 예 저희는 집까지 추격당해요 예 이거랑 이거랑 한개는 뭐가 필요할까 이빨? 아니야 돌? 아니야 줄? 안되지 가죽 가죽 형 가자 잠깐만 화살을 뭘로 만들.. 천 아니면 화살을 만들 수 있나? 어 화살을 만들 수 있는데 화살을 뭘로 만들지? 어디있어?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건가? 그거 뭐지 깃털이랑 나뭇가지랑 한개 뭐였더라 한개가 뭔지 모르겠네 우와 이거 무슨 라쿤 모자도 있네 그래 대박이다 한개가 뭐였지 한개가 뭐였는지 모르겠다 코튼 다양하다 엄청 많다 와 엄청나게 많네 노프도 아니고 화살을 뭘로 만들지? 알 수가 없네 아는 사람 없나요? 아는 사람 화살 만드는 법? 자 여러분들 화살 만드는 법 마시는 분 계십니까? 음 하나씩 넘겨봐 하나씩 다 해보는데 안 돼 어 금방 끝나네 화살 나뭇가지랑 깃털이랑 화살 나뭇가지랑 깃털이랑 그 다음에 그 하나가 모르겠다고 그 하나가 그 하나 나머지 하나를 모르겠어 나머지 하나를 화살이랑 나뭇가지랑 천 아니겠어? 화살 나뭇가지랑 깃털이랑 그거 두개만 있으면 된다는데? 아니야 아니야 한개 더 있어야 돼 화살 만들었잖아 어디 형 지금 들고 있잖아 그냥 활은 있는데 그러니까 화살 아니 지금 지금 화살이 있다니까 영어 한번 쏴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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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없는거야 아 없는거야? 폰만 들고 있는거야 어 한개는? 아 이렇게 새들이 많아 이렇게 한개는 뭘까? 새들이 많지? 뭐야 까마귀들이 이렇게 불길하게 있지? 음 한번 읽어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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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쭈쭈쭈쭈쭈 벽은 벽은 치고 갈까? 요기 요 벽 이쪽 벽만 치고 갈까? 그럴까? 어 불안하잖아 우리 맞아 맞아 우리 좀 집을 좀 만들고 음 그치 여기다가 또 진짜 우리 개녹하다 했었네 그치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희 노가다의 흔적 어어 어 형 형 인디언 소리 나 원주민 소리해 원주민 소리해 잡아 나 일하고 있을테니까 잡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일하고 있을테니까 가서 빨리 잡아서 모가지다가 아니 도끼가 근데 디자인이 이랬나? 도끼 이거 우리가 쇠 좋은거 먹은거잖아 어 이게 좋은거인가 봐 이게 쇠 더 크네 아 깃털 다섯개구나 뭐가 깃털이 많이 필요한거구나 아 맞네 그냥 저기 뭐야 화살 만드는데 깃털하고 깃털이 다섯개 있어야 돼 나뭇가지인데 나뭇가지 한게 깃털 다섯개? 어어 형이 하는게 그렇지 뭐 쓰읍 아 맞다 우리 집안에 있는 나무는 캐지말자 그랬는데 아냐냐냐 valu 조금만 dette 무슨 소리야 어디나 밖에 있어 어ろう 옷 introduce 여기 비였다 가만 있으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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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메꺼버릴게 이쪽이 쪽 Honig 왜kre 많아 올 올 큰일났다 큰일났다 anzeug 구장해야겠다 와3 디게$ 많은데 여기? 어어qu loose 야 이거 뭐야 원주민이 아니야 야 외주민이 아닌거 같애 야 야 집으로 와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라고 자 여기 들어오려면 얘 も 가지러 habilrosoft 아이차 아 이렇게 해 같은 거 아아 어 내가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어 잠깐만 어 이제 한 명 더 걸렸다 근데 얘 약간 원주민 디자인이 바뀌었네 그치? 뭐야 이거 뒤에 어디야? 원주민 저 디자인이 바뀐 거 같지 않아? 어 좀 바뀐 거 같은데? 이렇게 안 생겼어 예전만 새카맸거든 엄청 뭔가 석고상처럼 어우 소리봐 어우 내가 잘 됐어 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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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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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 피어 싫어 이거 불 피는 거? 이거 불 피는 거? 오 밤된다 그니까 빨리 캠프파이어 피워야 돼 캠프파이어는 좀 앞쪽 있었을텐데 어어어어어 어 어 깜짝이야 어 어 뭐 또 뭐야 뭐 어 내가 내가 어 덫 어 걔가 더 아 이거 덫이 왜 우리한테도 반응하냐 아 업... 깜놀했네 여기라도 불부터야맨 오오오오 one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형도 형도 어어 2층에 한 게 내가 타 오우 됐다 하하하핳 내가타 내가타 어어어어 실제 타고 있는데 너 안 보여? 0.29페치 이후에 갬프파이어 켜면 원주민이 멀리서도 반응한다네요 조졌다 잘 탄다 지금 재료로 쓴 거야? 아 그냥 태웠어 얘네들을 태우면 그걸 아는데 그거 뭐냐 뼈락 나온다던데 아 그래? 어 탔다 어 쟤 됐다 어 나왔다 뼈 어 나왔다 뼈 나왔다 뼈 나왔다 뼈 났어 뼈 났어 뼈 났어 뼈 났어 어우 머리는 왜 안드셔 어우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 뼈를 뭐 하더라? 기다려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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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못붙이네 어 뼈바가지 같은게 있다고 그랬는데 잘가라 아이 잠깐만 버리는 키 뭐야 버리는 키 그렇지 뼈바가지 버리는 키 뭐야 버리는 키에 쥐? 쥐 잘가라아 나뭇가지 나뭇가지 던지는게 없네 나뭇가지 없나? 우리 저기 뭐야 좀 원전 갔다 와야될거 같애 아직까진 아니야 여기 있는거 쓰긴 좀 그래 맞아 여기 나뭇가지 맞아 모아둔데도 있고 막 그랬잖아 내가 여기 나뭇가지 내가 여기다 해놓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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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놔다 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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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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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일단 이건 열어어어어 어 zwar 우리 활 당장 나도 만들어 활 만들어서 내놔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오오 들어왔어 들어왔다고 집은 원래 안 들어오잖아 이러면 집이 안전한 게 아니잖아 우리 우리 우와 미친 아니 잠깐만 양쪽 봐 양쪽 우리 외벽 무조건 쳐야겠다 외벽 안치면 가겠네 죽어 여기서 안되네 공격이 죽어 미치겠네 아 맞다 플래시 좀 플래시 어 잠깐만 얘네들 뭐야 와 이거 뭐야 진짜 화살이 없나나 와 이거 뭐야 빨리 빨리 도끼 들어 우리 집 부쉬면 안 돼 후 뭐야 이걸로 우리집 부서져 어 어 누가 나 때렸어 미안해 여기 불 부쳐 용거리에서 불 부쳐 그래 그래 우리 원래 작전 여기다 불 부치는 거였지 여기 오른쪽에는 안 만들었나 불 부치는 거 어 없어졌나 본데 이래 이래서 여기 어그로 끌어가지고 뭐야 여기 불 부치는 거 없어졌네 내가 불 부쳤는데 여기 어 없어졌다 없어졌어 우리 이거 불 부치기 한다면 얘네들 비벼서 불타기 하려고 만든 거였잖아 어 미친 아니 무슨 게임이 어어야 아니 무슨 아니 리얼 무슨 골룸들 데리고 했나봐 촬영을 와 미치겠네 어 어 나 갔다올게 어 아 갔다올게 없어 갔다올게 없어 갔다올게 없다고 야 죽여 죽여 어 와 미치겠다 창문 근처에 가시덩 만들어서 유인하면 꿀잼각이네 어 아 이게 수리할 수 있구나 내가 수리 좀 했어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싸워 우리가 쟤네들 서로 먹으려고 싸우는건가 우리 먹으려고 오랜만에 외쳐볼게 도라에몽 도라에몽 얘네들 좀 어떻게 해줘 나간다 도라에몽 가라 아니 왜 도망가 아니 도망가면 어떡해 여기다 아 나 불 붙었어 도라에몽 아 이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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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해봐 이거 진짜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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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한명 야한명 리듬감 충만하다 형 뒤뒤 뒤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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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뒤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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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스테미나 없어 스테미나 없어 어딜 야 마이크 왜 두번 울려 무섭다 형 어 야야 뒤뒤 주치는거 봐 얘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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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다 이거 야 니가 제일 세보이는데 도망가면 어떡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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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나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네 그래 그래 correct 우리 뼈 많이 얻었네 그렇지 후을 burns 또 어딨지? 여깄다 여기다 이렇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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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민 한 마리 있어 아 와 나 피 없어 빨리 양 먹어 그러면 어딨어? 어 여깄다 여깄다 한 대 너무 세게 맞았네 아 나 배고파서 피다네 안되겠다 여기서 초코밥 먹어야겠다 좋았어 와 근데 우리 이제 물자도 없다 형은 배 안고파? 어 나 먹을거 많은데 지뢰 지뢰 다시 그거하고 덫 덫 보수좀하고 으흠 내가 시체들 뼈 만들어둘게 어 F키였나? E키였나? 와 뼈 개많아졌어 야 후라시에 불 붙이는게 무슨 귀었더라 후라시에 불 붙이는게 LLLLL L? 아 라이터 L이 약간가? 오케이 아 너무 힘들어 뼈 엄청 나왔다 집에 시체가 너무 많은데 뭐 또 시체에 얼마나 있어 내가 뭐 더 시체 타고있는거 봐 그래 얘는 또 안탔네 아 미쳤다 이거 진짜 이쯤되면 원주민이 불쌍한데 이쯤되면 원주민이 불쌍한데 어 이런거 즐기면서 막 해 해 하는 그런거 아닙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어쩔수가 없었어요 어 어 나 불 붙었어 배에 막 불 불 불 그려진다 아 아 나무좀 캐와야되는데 응 나무좀 캐와야되 우리 지금 구금약 구금약이었드네 이런거 안캐지나 이런거 안캐지나 이거랑 구금약이 뭘로 만들었더라 아 그래 구금약 좀 있어야되 한개도 없어 그냥 뭐라고 하면 되는구나 나 4개나 있는데 주는 방법을 모르겠어 바닥에다가 쥐 없어 쥐 떨어트리는거 우와 또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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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자식들 이거 어디있어 뼈다구 모르겠네 모르겠네 저기있네 저기있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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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명이 아니네 여자야 여자? 아니 남자야 내 도끼가 이렇게 센건가 한 대 맞으면 날아가는데 원주민 생각보다 약해 템이 좀 쌓여서 니 뒤에 어디 나 엄청 쎄 그치 이 도끼 엄청 쎄거 같아 야 리얼 골룸이네 와 와 뛰어다니는 자아새 속도 봐 넘어가요 캠프파이 켜놔서 멀리서 오는거라고 괜찮아? 어? 어 게이드? 새가 와서 박아가지고 지가 깃털줬어 이래서 세대가리 세대가리 하는거야 이래서 리얼 세대가리 하는구나 진짜 왜그런지 알았다 이제 여기 왜 뚫려있지? 인간적으로 하난 캐지 지금 너무 여유가 없어 어... 펜스 이거다 어휴 이거 났네 나 나무 넘어 뜨린거야? 어 아아이 이런 젠장 아아이 어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뭐 왜이렇게 와 얘 형 내가 새로운 미션 하나 줄까? 어? 나를 살리기 미션 나 죽을거 같애? 어 괜찮아? 죽으면 뭐 뛰어오면 되지 아니 잠깐만 나 어떻게 해 나 피 없어 아예? 나 피 없어 아예? 너 알로에 없어 알로에? 밑에 꽃에 알로에 있다 알로에랑 뭐였더라? 알로에랑 뭐하는거 있는데 알로에랑 메리골드 메리골드? 어 알로에랑 메리골드 메리골드 알로에랑 알로에 바로 왼쪽 위에 있는거 있어 아아 오케이 그거 두개 합치면 피차는거 나와 뼈봐 어허 우와 뼈봐 아 메드 됐다 우와 많이 찬다 우와 우와 많이 찬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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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빨리 일해 이제 일하려 했어 나뭇가지 주가 빨리 불 좀 붙여놔자 이걸 왜 또 들고있냐 이목이 선택도 안했네 형 이제 불 꺼 아니야 괜찮아 지금 애 다 뜯어봐 계속 와 계속 온다고 진짜 못 이길거 같애? 어 못 이겨 아 그래 아니 불이 왜 더 들어가 아이 미친 불 자동적으로 끄는게 없네 어 이 누르면 뗄감 넣는걸걸 어 미쳤네 나 뗄감 더 넣었네 나 지금 아 미친 뼈 모으자 뼈 모으자 우와 뼈 개 많아 뗄감을 더 넣었어 아 저게 저래 게임이 불을 못그냐 그냥 덮으면 꺼져야지 이거 그냥 제비로 вот은 모아놔야겠다 뼈 좀 모아놔야겠다 형은 뼈로 뭘 만들어서 날 줘 뼈를 vere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건 없는데 활 활도 만들어줘 좀 아 활'을 어떻게 만들어주지?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리얼리티 리얼리티나 지금 나 개 인정 씹인정 지금 완전 하이라이트 완전 개 미친 진짜 그 리얼리티 완전 세상 세상에서 이런 일이 지금 급으로 지금 나 쫓기고 있어 없는데? 자 이거 먹어봐 어 나 안 떨어지는데? 뭐가? 활이 안 떨어지는데? 어 뭐야? 어 한 명 걸렸구요? 어디요? 어디? 활이 안 젖어? 어 활 안 떨어지는데? 어 안 떨어져 아 게임이 구몬글긴가 내가 스스로 해야되네 스스로 해 와 나 아이템 너무 많다 이거 좀 풀리고 싶다 진짜 어우 바람소리 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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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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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과자 있네 과자랑 음료수 있네 어 내가 좀 넣어놨어 나도 먹고 내가 좀 넣어줄테니까 필요하면 다 먹어 활은 도대체 어디서 만든거야? 활? 나 화살이랑 나 깃털이랑 이런걸로 나뭇가지로 해서 만들었을걸? 아니 활 두는 곳이 있어 내가 만드는거에는 뭐라고? 활 바구니가 있다고 화살 바구니 아 어 바구니는 있지 그거는 그거는 그냥 화살을 넣어두는 바구니잖아 아 그니까 여기서 어디 어디 페이지에 있냐는거지 아 활? 어 활은 거기서 만드는거 아니야 아 그래? 이벤턴에서 어 어 어차피